안녕하세요 골프클럽의 H 김원호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스윙 중에 잘못된 동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백스윙 올라가는 시점에서 오른 무릎을 그대로 유지하시지 못한 채 백스윙 올라가시는데 자꾸 펴지게 되죠 고관절이나 몸통의 회전에 대해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윙도 발생할 수 있고 많이 중심이 뒤로 빠지는 결과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오른쪽 무릎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드레스 쓰실 때 오른발을 많이 오픈을 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회전할 때 훨씬 더 골반이 회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무릎을 잡아 놓고 회전하시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자 굳이 그대로 발끝을 정렬 일자로 정렬시키지 마시고 많이 오픈 왼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체형이 뚱뚱하신 분이나 아니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